네, 노춘호입니다. 노춘호 노춘호님, 어느 동네에서 오셨습니까? 네, 용암동에서 왔습니다. 용암동! 네, 아까 어느 분이 방송을 보신 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세요? 저분이요. 아, 서로 저분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세요? 저분이 서울에서 오고 와서 저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전혀 여기를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서울분보다 더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추천을 해서 왔습니다. 네, 앞으로 단골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신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놀고 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네? 벌어놓으신 돈? 네, 벌어놓은 거 맞습니다. 현재도 또 벌고 계십니까? 네, 네. 어떻게 벌고 계세요? 아, 이거 벌어놓은 거 많으니까 그냥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그죠?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죠? 아니에요. 예술가 같으시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글을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고마워요. 네, 도전입니까? 도전입니다. 도전?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당히 외모도 풍기는 멋도 있으시고, 노래까지 잘 부르시면 난리 날 텐데. 네, 어떻게 노래는 즐겨 부르십니까? 즐겨 부를, 저기,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아하. 네, 네. 아니, 뭐 집에서도 안 부르고. 아니, 못하죠. 아, 뭐 사모님이 반대하십니까? 저기, 그, 불렀다 하라는 미친놈이죠. 아, 음주 가물을 싫어하시나 봐요, 우리 사모님이. 조용한 걸 좋아하시나 봐. 네. 사모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연말도 되고, 새해도 다가오고. 아,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자. 조심해서. 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세요. 따로따로 사세요? 잘 보내시라고 그러고 보니까. 아, 이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무슨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저, 오랜만에 아도니스의 정. 아도니스의 정. 노래를 못 부르면 어떡한다? 여기, 뭐 있습니까? 네. 술 한 병씩 돌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나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네. 못 부르면 돌리고, 잘 부르면 못 받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군분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아, 다하군이네, 갑자기. 다하군이네, 갑자기. 안 가고 믿어도 정말 떠난다. 안 가고 믿어도 정말 떠난다.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도 난 그만 울고 말 고고야 가면서 웃어도 정말 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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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너무나 난데 전부 가슴속 이승대는 눈물 만나고 믿어도 정말 또 나는 아마도 난 그만 울고 말 고고야 울고 말 고고 만날 풍약은 너무나 먼데 전비 가슴속 이승매치 눈물 가면서 웃어도 정말 떠나면 아마도 아마도 난 그만 울고 말 고고 와 완전히 가수수중이에요 너무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쏘면 난리나는거야 이건 안 쏘셔도 됩니다 워낙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